그럼 우리 실습 환경을 만들어봅시다. 저장소 하나 만들게요. 저는 저장소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소의 동료를 한 명 초대를 할게요. 그리고 이 동료에게 권한을 주는데요. 저는 write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저장소는 두 명의 유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장소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저장소를 저희 지역 저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work.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의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별로 의미는 없지만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고 이것을 첫 번째 커밋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이 브랜치가 개발에 또 동시작업의 중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브랜치에 대한 전략들을 또 정책들을 정의를 해놓는데 많은 조직들이 마스터 브랜치는 이런 요건을 중독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실행 가능해야 되고 언제 배포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을 지향하고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만들기 시작했거나 어떤 실험 작업을 할 때는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브랜치에서 작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장점은 버리기 쉽고 또 그 기능과 관련된 작업들만을 모아서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한 브랜치를 토픽 브랜치 또는 피처 브랜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스터 브랜치와는 별개의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피처 브랜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나갈 건데 실용성은 없는 하지만 이해하기는 쉬운 그런 작업을 해나가 봅시다. 저는 브랜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umber2 알파벳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고요. 그 브랜치로 체크아웃까지 한 다음에 커밋을 몇 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작업한 브랜치를 푸시합니다. 이렇게 푸시를 하고 나면 기타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풀리캐스트를 할 수 있는 주소를 또 보여줘요. 저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풀리캐스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 기타부로 들어가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푸시했다면 기타부에서는 여러분이 푸시한 그 브랜치가 언젠가는 통합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쉽게 풀리캐스트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 또는 버튼을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또는 풀리캐스트 섹션으로 가서 여러분이 New 풀리캐스트를 클릭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스판경은 갖춰놨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풀리캐스트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